그래도 중간중간 짧게 짧게 들어왔을 때 중요하게 좀 한두 방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원하셔서 감독님이 또 많이 예뻐해 주시고 신경 많이 써주셔서 패턴도 많이 만들어주시고 동료들도 저 찬스 살려주려고 많이 너무 고맙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오늘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온 지 이제 한 달 갓 넘었는데 진짜 창원 팬 여러분들의 응원에 진짜 항상 많은 힘을 받고 있고 또 집에 어 아기랑 와이프가 있는데 어 스테이드되고 집에 가지 못해서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 어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분명 오늘 경기 지켜보셨을 거거든요 오늘 좋은 활약 정말 멋졌습니다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